아, 이 날이 잠들면 안 돼. 정신 차려. 어? 이 시간에 누구지? 누, 누구세요? 나야, 신 작가. 문 좀 열어줘. 나 존수? 빨리 문 열어. 아, 너무 추워. 얼어 죽겠단 말이야. 잠시만, 잠시만. 아니, 어디부터 와요? 이 가방은 뭐고? 나... 오늘 여기서 자야겠어. 미쳤... 미쳤어요? 여기서 왜 자요? 내가 신 작가 지켜줘야지.